칸타친다 칸타한다 나도 오늘 잘해볼게 점중재호 나이스 이재호 2,3,4 괜찮은데? 이재호 나이스 이 정도면 괜찮다 1,4만 벗겼으면 베스트긴 한데 아니 근데 점중이형 제호형한테 자신있잖아요 걱정하지마 존나 자신있어 생각보다 점중이형이 엄청 잘이긴다니까 그래 이재호 부셔줄게 걱정하지 말고 아 범위어 아 범위어 씨발 이재호 범위어도 좀 빡세네 아 뭐야 맵 쓰레기다 아니 씨발 아 맵을 이딴 식으로 타고 맵 왜이래 아니 범위어만 범위어 태프전만 아니면 되는데 요새 김지성이 승료리 좋잖아 이재호 미션 이재호 이기면 500개 미션 걸렸네요 이게 사실상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션이 걸렸습니다 이재호를 이기면 200개고 지면 치킨을 달라고요? 그냥 그 돈으로 치킨을 쳐 드세요 이 씨발 놈아 병신같은 소리하고 있어 걸어달라니까 뭐 이재호 이기면 1370개 아이 그정도로 못 이길거 같은데 이재호 반대패 나은거잖아 그정도로 무조건 더 받아야되요 내가 이재호만 이기면 되겠는데 이재호 한번 부셔볼까? 이재호 스타 잘하냐? 하하하하 해볼게 아 리버버거 자리 아 리버버거 자리 K리그에서 수련하고 왔다 이재호 너 꺾어줄게 너가 제일 잘하냐? 보여줄게 세이키가 어디서 가니 나 수련하고 왔어 아 근데 이게 그 뭐가 크냐면 벌처를 보여주는게 그럼 탱크로시 배제하잖아 아 이거 그냥 막아요 아니야 못 막아 아니 이거 옵저버가 가잖아 지금 아 진짜 아니 이거 옵저버가 지금 안가잖아 아 뭐 컴퓨터냐고 안가잖아 아니 벌처 한기 보면 그렇게 찌르기 생각 안하는거 아니야 두기정도는 봐야돼 윤중이형은 찌르기 생각 안한다니까 한기 보면은 안걸렸잖아 탱크 봐라 아 봤어 봤어 탱크 봤어 봤어? 근데 이러면 분산돼있어서 아니 아니야 아니 이거 봐라 왼쪽걸 먼저 오고 썰었어 들이대 나 보고는 이거 오른쪽으로 가서 먹어 아니 봐봐 봐봐 어 어 밑으로 벌처를 때리고 오른쪽으로 탱크 먹으면 되잖아 따라가서 야 근데 분진 막았다 잘 맞았어 괜찮아 밑에 있는 벌처 왼쪽 벌처 붙다 근데 탱크 따라가는게 나은거 아니야? 아 근데 이거 마당 풀어보고 안털려야 따라가는게 좋지 탱크 아니 이거 탱크 잡았어야지 탱크 탱크 잡아야지 탱크 탱크 잡아야지 탱크 봤잖아 봤잖아 좋은거 같은데 먹으면 아니 또 리뷰를 더 하마라 언덕으로 올라가 진짜 진짜 개유리해 이거 트리플도 있잖아 이럴때 그냥 스타게이트하는 꼽으란 말이야 탱크 아니 왜 스워보는 언제 돼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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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떡할건데 맞아? 어 리버 벌처해 리버 아니 야 풀빛이 저트로 태워 한번 한번 태워 드라군이 뭐해 드라군 왜 저기있어 아니 아니 같이 달려들었으면 드라군이 왜 저기있는거야? 아니 지금에라도 가봐 아니 시저작볘어 아니 드라군이 어떻게 9시로 가지? 야 옥자마는 어디갔어 우리 아니 지금에라도 가서 저 2탱크 차 아 이제 4탱크 오잖아 이러면 안돼 아 근데 이거 같이 어택당하고 야 풀빛이 저트로도 한번 딱 아케이드했으면 그냥 이겼겠다 아 아 잠깐만 6탱크? 12시 포로그 아니 6탱크 밖에 없는데 어 리버네? 어 리버네? 어 리버끼도 한거야? 그렇지 어? 어 잠깐만 1탱크 잠깐만 아니 여기서 위로 위로 올려 위로가 위로가 위에가 세십이잖아 위로 올려 1탱크까지 굳이 맞아 형 위로 올리라니까 아 너무 늦었는데 아 어디가 형 왜 템프 잡니? 어? 하나 아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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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려서 더위 위로가서 어떻게 그런게 개척하러 가는데 야 저 9시 투지를 왜 저기 갇혀있어 야 마이 아 야 질렀 이거야? 어 이거 안 내렸는데? 아냐아냐 다 내렸어 아니야 야 50차이 거짓말이지 야 50차이 거짓말이지 50차이였어? 170 대 120이었어 아 이제 안된다 아니 근데 왜 어 근데 신경이 6시만 밀었어도 아니 모르고 있다니까 6시네 알간데 네 저거 내야서 forts을려고 여럿 불을게 벌초빼개 만들었어 어 잠깐만 벌초빼개 만들었어 빨리가 빨리 빨리가 빨리 빨리가 빨리 빨리가 빨리 제대로 자리잡기전에 벌초바리잡기전에 그렇지 벌초바리 이제 6시로 들어가면 되는거 아니야 6시로 들어가 그만해! 그만해! 오른쪽으로 빼! 그만해야되는데 드라곤 이거? 오른쪽으로 빼야지 아니야? 아니 야 이거 이겼다 이렇게 막히면 지잖아 6시 유일한데 지금 6시 가면 되잖아 아니 영지야 인기가 갑자기 160인데 100인데? 아 진짜 셔틀부터 들어가는게 너무 좋은데? 그렇지! 두방짜리 두방짜리 와 테플라 김민중 맞아? 와... 미스테리한 게임인데 이건? 공업도 잘 찍어놔서 저렇게 세네 뭔 삽소리야 지금 나 3승 3패인데 기승 성공 야 몬스터야 이거 마페 미션을 못했는데 이거 먹자 형이 존나 멋있었잖아 오케이? 왜? 할만 있어? 없잖아 경기력으로 말했는데 시발 어 잘했어? 어 잠시 정걸레님 정걸레가 100개 감사합니다 왜이렇게 소박해 좀 더 줘라 진짜 근데 개잘할 때 형인데요? 어 점심풍 좀 더 줘라 말도 안되는거 이겼는데 오늘 먹어보자 거의 200% 발휘했는데 무슨 소리야 원래 이게 윤철아 이게 원래 나한테 무슨 소리 하는거야 아니면 현재 닭고리진 좋아하면 니가 하던가 난 둘 다 똑같애 형이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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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실한 카드가 나가서 끊어야지 우선 그런 게임 미션같은게 중요한게 아니야 지금 이겨야 될거 아냐 아 윤철이 수고했다 윤철아 아쉽다 삼성펄이 없는거랑 아니 테란 바다리가 안맞는데? 어 원래 이렇게 하면 엄청 안맞아 선봉권 자체가 약간 질럿 노린건데 질럿 안해줘가지고 너그를 저렇게 하면서 탱크도 안짓고 벌쳐 찍은거 같은데? 어 맞아 맞아 저 벌칠걸? 벌쳐에 마인한듯? 헉 테라 S10이 엄청 시네? 커맨드? 응 응 어쩔수가 없구나 헉 엄청 시네? 좋은데? 엄청 말린거 같은데요? 응 그래도 분량이 가진 않네 벌쳐 나갈때 좀 태들고 아이고 한 대도 못 태네 아이씨 마인업 빠른데? 마인업 빠른데? 엠베도 가겠는데 테란? 와 개 안전하게 한다 어? 엠베를 짓는거는 뭐야? 뭐 생각하는거야? 그니까 앞마당을 못봤어요 테란이 맨날 원팩 엠베하긴 하더라 근데 선 마인업하고 엠베하면은 존나 불리하지 않나? 상대가 없더라 상대가 없더라 아머리도 안가고? 테란도? 테란도 너무 애매하긴 손속업인가 설마? 어? 유영진식 손속업? 와 예상했다 근데 와! 나이스 이거 손속업 같아 원래 지금 마인업 됐어야 했잖아 그렇지 응응응 그러네 알고있네 어? 봤어 나이스 어? 잠깐만 이러면은 그렇지 역압박 바로가자 역압박 역압박 바로가자 삼드락 그냥 끼자 아니 이거는 바로 찔러야돼 어 맞아 바로 찌르기 그러네 바로 그러네 바로 뛰어도 되네 아 이거 이러면은 이거 개유리한데 이러면 토스가? 응 이거 꽤 오래칠 수 있어요 형 이러고 이제 저 하나 보내가지고 트리플 먹고 딱 나오고 딱 좋은데? 딱 개념인데 이거? 딱 들어 나오고 그렇지 어? 에이스 잡아라 에이스 잡아라 그래서 컷 아 프로마토 보내고 그러나 이제 아무리기 때문에 게임 자체는 이미 한 6대 4는 왔죠 우리 원게이트 원게이트 트리플이네 와 원게이트였어? 응 뭔데? 와 원게이트에서 이렇게 된다고? 상황 상황 개잘 만들긴 했는데 아 아 아 이거 위에다가 몰래 팩 타이밍 아니야? 이거? 존나 유리한가? 아니야? 몰래 타이밍 몰래 타이밍 원게이트 트리플인데 안 유리해? 그런가요? 괜찮나? 테란 탱크 왜 흘리냐 이거 뭐야 뭔가 근데 유리한 거 같긴 한데 테란도 막 벌처 몇 개 안 잃은 이런 거 빼고는 괜찮은 거 같아 근데 위에다 팩토리 짓긴 했는데 어차피 좀만 위로 가면 엎저버가 볼 거 같아 응 보느냐 안 보느냐가 좀 클 듯? 어? 근데 이 맵에서 타이밍이 억지 타이밍이잖아 이 맵에서 타이밍하는 거 아니야 이 맵 많이 해 타이밍 테란들 이기는 거 거의 타이밍으로 이겨 이 맵 어? 들어가면 안 된다 움직여 나이스 오히려 나 까먹기 진짜 하나도 안 틀린 거 진짜 잘하고 있는 거다 나 까먹기 아 저거 캐리어인데 알아야 돼 아 캐리어는 안 돼 안 돼 제발 아 뭐야 왜 캐리어 했어 아 나이스 아 이거 투게이트란 말이야 알아야 돼 좀 위로 가봐 엔저나 공간이 얼마나 높은데 이 맵이 아 이거 이거 캐리어 하면은 안 되는데 이거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막을 수도 있어 잠깐만 이거 테란 이 게이트 늘려봐 그렇지 아 테란 탱크 존나많아 지금 투 리버도 찍고 아니 아 이거 못 막는 사이즈인데 저거 몇 리버야? 한 리버 원 리버 원 리버 원 리버 원 리버 그만 찍고 유닛 찍어야 될 거 같은데 아 팔탱이야 팔탱 아니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야 되는데 어 지갑 들어가네 잠깐만 뭐야 아 그냥 터져 뭐해? 아 개새끼가 진짜 아 리버만 안 터졌어도 트리프 태우면 그래도 이거 지금 데이트들 형님 탱크가 10탱이잖아 아니 리버 아니 리버 리버가 뭐 아니 그냥 넘어오면 못 이겨 아 이거 여차하면 스카웃이라도 찍어야 될 거 같은데 형 찍어야 돼 왜 아 망했다 아 진짜 망한 사이즈인데 스카웃 일단 찍었고 투스타 스카웃 해 어쩔 수 없어 게이트 늘리면서 5탱크 8탱크 아직도 8탱크란 말이야 이게 이거 질러 셔틀로 좀 줄여야겠는데 질러 타있는 셔틀로 좀 탱크 아 리버 못쌌어 방금 오 오 잘 싸우는데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막는거야 나는 왜 이렇게 못막고 아니 이제 터졌다 나 이렇게 막아볼적이 없어 살면서 캐리어 가는 중 티태우 아니 이런거는 이제 캐리어를 태란이 어떻게 막아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막는거야 존나 신기하네 오 이거 어떻게 막았지 진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적은 유닛으로 막지 않았어 뭐 뭐 아니 드라라는 탱크수가 비슷했어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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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이런거 보면 신기해 너무 잘 막아 은근히 벌초가 잘 빨리면서 딱 잘 막았다 이지혁권 진짜 막기 빡세더라 삼컴 삼컴 아 이러면은 캐리어 많아요 상대 이러면은 이러면 끝났지 게임이 아 게임갔어 지금 캐리어가 바로 치키잖아 삼스타 캐리어 해도 돼 삼스타 캐리어 하면서 폰에 찌면 되겠다 삼스타 캐리어 하면서 폰에 찌면 되겠다 삼스타 캐리어 하면서 폰에 찌면 되겠다 이러면서 볼초를 안 털려 와우 음 아 이 볼초를 끌어보면 한개도 안 잡는게 크다 변내기가 잘 나갔다 그치 변내기가 끊었어야 돼 잘했다 잘했다 이러면은 도제옥까지 이길듯? 아 다행히 살았 그죠 괜히 기세타기 만드는거보다 센사람 나가서 죽여야돼 아 다행이다 씨 아 솔직히 형 우리 우리가 안나가고 이기는게 좋은 그림이잖아요 음 무조건 그냥 먹는게 좋지 어 잠깐만 레이스 뭐야 아 잠깐만 씨발 수비스타 레이스 이제도 포기 안하는거 보소 레이스 지독하게 하는구만 게임 안타까 아 그래도 변수하나 노리네 진짜 변수는 레이스 우리 옥저버가 없긴한데 근데 옥저버가 솔직히 보면 많이 없어 네 너무 없다 아예 생각을 아직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아예 눈치도 못챈거 같애 근데 투캐리어로 짤짤치면 레이스로 제거할 수 밖에 없는데 곤리아도 없어서 그니까 아니 이게 그러면은 괜찮은데 아니 이게 이게 지금 캐리어가 가서 때려야돼 그니까 지금 때리면 눈치할 수 있을듯 야 근데 세폼 패겠지 아 했지 아 저번에 안하고 져가지고 아 했다 아우씨 벌쳐 아우씨 벌쳐 아우씨 벌쳐 그리보로 나이스 투넨 아니에요 투넨 아니에요 투넨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득인데 음 지금 벌쳐 이거 난 투캐리어 주면서 레이스 아는게 더 나을거 같은데 차라리 그래 지금 한번 해봐 어차피 3캐리어만 있으면 돼서 어 아니 인군수가 200대 130야 아 이겼잖아 뭐야 아니 이거 이겼다 어 이거는 지금 이거 투캐리어 따도 유리에요 우리가 저걸로는 아깝지 테란도 두 마리로 온게 너무 좋았다 그니까 아니 거기다가 이거 하나 안잡히겠는데 어 이거 하나 살겠는데 아아 어 뒤에 캐리어 어 오버있어 오버있어 어 다행이다 어 이제부터 캐리어 또 계속 모으면 돼 이제 이제 드랍캐리에 뭉쳐만 다니면 되잖아 어? 저거 다 피면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어? 아 근데 변수는 이거나 안마당에 오쩝 있잖아 안마당 오쩝 와봐 밑에서 오고있어 밑에서 어? 잠깐만 깜빡 게임 이상해졌네 아니 5캐리어는 오버 이상캐리 왜 왔대? 이제 치고 나오는거 아니야? 유지테란 치고 나오는데 아니 우리 질러 존나 많긴 하다 아 근데 근데 진짜 내가 텄으면은 앉아 인마? 지금도 이겼다고 생각할거 같은데 4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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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 딱에 있네? 어 개키 붙이는거 아니야? 하하 되나? 테라닌 지금 근데 캐리어 땄을때 원래 나와줘야되는데 안나오네? 그게 지상에서도 못이겨서 그런데? 어 리본 살아야지 어 저거 셔틀 잡히면 안돼 셔틀 어 잠깐만 어 어 어 어 게임 이상해 지구 끝까지 쫓아온다 시발 어 잘 뺐다 아니 9시에서 저거 9시에서 저거 살려야된다 어 들어가 왜있냐? 나이스 나이스 레이스 어 나이스 근데 레이스 그만 뽑네 이리오면 결국에 골리아스 찍어야된단 말이야 테란도 자 우리 3탱크 다시 나왔고 이제 6탱크 아이 3캐리어 나왔고 그놈 야 유리하긴 해 질 수 없긴 혜 질 수 없긴 하다 아 잘 싸웠다 야 거기다 지금 perch nunca 잘 달려들었는데? 상호 어 좀 무빙 땡겨봐 더 셀머 됐어 됐어 소모 다 했잖아 와이스 우와 와아아아아아 잘 달려들었어 오우 잘 달려들었다 와오 진짜 그쵸 캐리엄도 다시 쌓이고 있고 나올 수가 없어 테라니 좁은 입구에 계속 서있으면 못 나올 것 같은데 싸우자 다시 응 인정 한번더 그치 늦었다 어차피 유캐리어 찍어놔서 그래 캐리어만 기다리자 천천히 탱크가 진짜 많긴 하다 아직도 많아? 아직도 한부대가 아까 들이댔으면 졌을수도 있겠네 칠 캐리어 지켜있긴 한데 한씨 날라가나? 날라가네 레이스 깜짝 놀랐겠다 뭐야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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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금방 터지냐 왜이렇게 금방 터지냐 리버드 잡힌다고 리버드 잡힌다고 우주 모아 왜그래 한씨 드라로 탱크 제거할라 넥 지킬라 한다 돌려서 지키자 돌리면 지키면 한대 어 어 이거 지켰어 이거 지키면은 좋아요 아니야? 버리네 버리네 아 근데 이제 왜이렇게 이상하지? 게임이 테란도 잠깐 돌아가니까 멀티가 4개고 레이스 더 모으는데? 9패 계속 아 옵서브를 좀 많이 해야되는데 어 나 테랑 괜찮은거 같냐 씨 왜이렇게 돼지 게임이? 이재람 존나 잘하는데? 아 기계인간이라니까요 어 레이스 왜이렇게 많아 레이스 한 부대 모이는거 아니면 지금은 좀 약해 아 인구소 어떤데? 테란 몇인데? 근데 우리 캐리어 아직도 4스타에서 계속 지키네 응 이거 9캐리어만 나오면은 응 그렇지 캐리어가 근데 모이면 사기니까 이게 테란이 진짜 골야지 많이 없어 그러면 캐리어가 많이 쌓여서 이길거 같긴 한데 응 실수하면은 또 질수도 있어서 실수하면 안된다 아 근데 자리가 너무 잘 잡았다 이거 무너뜨려야되는데 이 라인을 우캐리어 나왔네 이제 이거 이제 잘 모아서 해야되게 탈캐리어 우캐리어 아 지금 소모 좀 해둬도 되지 않아? 옥서버 그만 잡히고 야 우적을 좀 많이 찍어놔라 옥서버를 5개 찍어놔야지 지금 10개 찍어 빨리 아니 우캐리어 5캐리어 잡혀서 애매해졌네 2캐만 죽었어야 되는데 으으으으으 으으 쩝 없다 아 뭔가 나면 ㅈㄴ 빡셀거 같은데 내가 토스라면 어 지금은? 난 그래도 이기긴 할거 같은데 아닌가? 나도 빡세다고 생각할거 같긴 한데 이길만 하다고 생각할거 같기도 해요 나는 캐리어석이 나오나? 지금 결국에는 탱크를 잘 땄잖아 어 잘 땄다 위쪽에서 지금 밑으로 와서 탱크를 따면 싸우면 되잖아 방 2협이 아니라서 좋긴 한데 근데 방 2협이 아니라서 좋긴 한데 지금 이게 레이스가 어차피 쓸모가 없어요 레이스를 아예 출동을 안시키네 지금 아예 아 근데 잠깐 왜이렇게 아 근데 이게 인터세트가 제압당하면 졌다고? 졌지 이러면은 여기 밀리면 지잖아 왜냐면 좌원력에서 밀리는거 아니야 이제? 그쵸 우리 트리플 말랐어 그니까 우리가 아웃이를 캐야돼 아웃이에서 못 캐면 지는거야 아웃이가 없는데도 이런 전투가 나오면은 안되는데 지금 레이스 한번대 쓰지도 않고 있는데 크흠 근데 캐리어는 항상 변수가 있어 봐야돼 업잡아 좀 더 뽑아봐 업잡아 왜이렇게 없어 그니까 업이 너무 없다 아 레이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이제? 아 레이스를 이제 안뽑는다고 생각하는구나 아 아닌가? 맞는거 같은데? 야 밑에 넥서스도 완성되있네 저기도 풀어붙이자 앞마당에 리버 하나는 뭐야 이거 아 이거 까불 아 이거 아잠깐만 아 이거 까불 아 나 이거 왜 이렇게 양쪽으로 싸먹히고 네다섯개 있어야지 양쪽으로 싸먹힐거 같냐 골탱 밑에서 시즈보드 가면서 레이스 갑자기 출동시킵 우쩌보 아 우쩌보 진짜 어 먼저 봤다 어 잠깐만 나이스 우쩌보 모른다 우쩌보 하나있고 도와봐 도와봐 어 스킨이 없나? 나이스 우쩌보 잘피한다 들어주면 살려야지 잘 싸우고 있는데 잘 싸우고 있는데 진짜 잘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살려야되냐 밑으로 가야되나? 이긴거 같은데 아 위에서 드라워 뭐야 활약하고 있었네? 어 그러네 이거 옵저버 제발 오케이 못찍어 못찍어 옵저번만 찍다 다 죽었다 레이스 3개밖에 안남았어 어 누구야 아 누구냐고 아 이건 토스타 이겼다 인정 오넥 이겼다 셋이 날려서 이겼다 와 캐리어 다 살았다 와 레이스 뽑아준게 결국에 땡큐네 한 부대가 아무것도 못했어 캐리어 몇마리야? 10마리 나이스 아 다행이다 이즈한테 졌으면 진짜 욕을킬라 좋아 나무기 형이랑 난데 나이스 나도 승 1승이 더 많아졌다 유영진 이걸 이겨? 유영진 소리 질러라 나이스 유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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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진